한주간의 뉴스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뉴퀴즈 첫번째 뉴퀴즈입니다 남아프리파 공화국의 돼지 화가 땡땡땡땡이 그린 작품이 약 3,100만원에 판매돼 동물이 만든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이야 문제가 어려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돼지 화가 있는데 돼지군요 돼지가 동물이 그린 작품이 3,100만원에 판매가 됐네요 동물이 만든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어떤 이름일까요? 동물, 돼지의 이름을 맞추면 되겠네요 김홍도는 탈락, 4번 탈락 1,2,3번 중에 하나겠네요 피그카소 피카소 이름 그때 만든 것 같은데 피그카소 이베리코 살바로드 살바도르 피그 피그가 들어갔네 살바로드 피그 땡기는 3번 3번 땡기고 1번도 땡기고요 피그카소 피그카소 땡기는데요 피그카소 이베리코 이베리코는 그다지 땡기진 않아요 1,3번 땡기고요 피그카소 살바로 살바로 피그 발음도 어렵네 저는 단순 무식하게 피카소 끌리기 때문에 1번 피그카소 가겠습니다 1번 1번 정답입니다 아 맞췄네 아 오늘 운 좋아 오늘 더 사우스 아프리칸 등 피그카소의 미술 작품 야생과 자유가 독일의 한 투자자에게 2만 파운드 약 3,174만 원에 판매됐다고 지난 20일 전했습니다 앞서 2005년 콩고라는 침팬지가 만든 작품이 약 1만 4천 파운드 2,200만 원에 팔린 이후로 피그카소의 작품은 동물작가 작품 중 최고가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야생과 자유는 피그카소가 남아공 웨스턴 케이프의 바다를 보고 영감을 얻어 그린 작품입니다 피그카소는 입에 붓을 불고 아크린 물감으로 대형 캔버스의 작품을 그렸고 파란색, 녹색, 흰색 등의 주무늬가 특징입니다 피그카소가 작품을 완성하는 데에는 몇 주가 걸렸지만 작품 판매는 소셜미디어에 작품이 공개된 지 72시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첫 번째 스타트 좋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퀴즈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내 최초 OO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걸까요? 야 오늘 문제 도무지 모르겠네요 오늘 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죠 K-I-O-S-T 국내 최초로 OO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고 하는군요 과연 어떤 빅데이터 요즘 AI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산업으로 발돋움했잖아요 자 하수도 하수도는 아닐 거고 탈락 1번 탈락 참치, 갯벌, 고래인데 해양,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죠 한국해양 바다에 사는 뭔가겠죠 한국해양기술원이니까 참치, 국내 최초 빅데이터 참치나 갯벌은 아니 갯벌은 바다가 아니잖아요 탈락, 2번 탈락, 3번 탈락 2, 4번 중에 참치가 과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뭐가 있을까요? 참치, 아니면 고래 고래는 좀 땡기는데 고래 남자들 고래 많이 잡잖아요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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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고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참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참치 아 고래나 참치냐 고래나 참치냐 하수도 갯벌은 아닌 것 같고 참치 참치 맛있겠네요 참치 아 참치 아 이거 힌트가 있으면 좋겠구만 국내 최초 자 고래 빅데이터 4번 하겠습니다 4번 4번 땡입니다 아 2번 참치 2번 땡입니다 아 그래요? 오 젊어? 정말? 근데 갯벌은 바다가 아닌데 해양 갯벌 빅데이터 갯벌 하수도 3번이겠네 3번 갯벌 3번 정답입니다 아 진짜? 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올해 말까지 한강 낙동강 등 강하구에 발달한 갯벌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내년에는 서 남해안 연안에 갯벌을 추가해 국내 모든 갯벌에 대한 정보를 담을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우리나라 갯벌은 어민에게는 성인의 생업의 터전이자 다양한 동신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며 철새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등 생태의 경제적으로 가치가 큽니다 최근에는 탄소 저장 기능이 주목받으면서 갯벌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 갯벌에 대한 정보를 다 하는군요? 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번 틀렸습니다. 갯벌 좋습니다 세번째 뉴퀴즈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한 일부 자영업자들이 27일 땡땡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무슨 시위였을까요? 이야 이것도 기사를 못 봤어요 요즘에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한 일부 자영업자들이군요.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소사공인들 자 땡땡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많이 들었던 게 차량 시위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풍선 시위 4번 탈락. 촛불 시위는 뭐 안 왔고 끝났고 탈락 소등. 자 차량 2, 3번인데 2, 3번 중에 하나인데 소등. 차량 시위를 했었으니까 소등으로 가볼까요 소등 시위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한 일부 자영업자들이 27일 간판 불을 끄고 저녁 장사를 하는 소등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자 영업 총연합에 따르면 소등 시위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는 만큼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주최 측은 전국적으로 약 50만 곳이 시위를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년 1월 4일 집단 휴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는 오늘 31일 발표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앞서 코자총 소속 단체별로 실시된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창성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소등 시위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오늘도 유익했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이상 한주간의 뉴스를 퀴즈로 뉴 퀴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ht이기 hullを 감사합니다. 直立. constell. CC